제목 여러분들 안생겨요 여러분들 안생겨요 내 주위에 하나 둘씩 생기니 언젠가 나도 애인이 생기겠지 막연히 생각하시죠?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안생겨요 발렌타인데이 전날 좀 기대하셨죠? 뭐 어디셨나요? 안생겼죠? 화이트데이 때도 기대하셨죠? 어땠나요? 기대할 필요 없었죠? 안생겨요 거울을 한번 보세요 뭐 이정도면 괜찮지 그런 생각 해보셨죠?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도 안생겨요 저 사람 날 보는 눈빛과 행동이 이상해 혹시 착각해보셨죠? 하지만 착각해도 안생겨요 어릴 땐 성인이 되면 대학교에 가면 생길 것 같았죠? 어때요? 안생겼죠? 결국엔 결국엔 그래도 짝을 찾고 결혼할 것 같죠? 그래요 결국 생겨요 걱정 많아요 근데 안생길 사람은 안생기더라고요 이 모든 게 여러분들 이야기 아닐 것 같죠? 아닐 것 같아도 너무 무서워 고맙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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